저는 또 사랑하는 딸 감동의 눈물이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행복하게 감사하고 왔습니다 아멘 오늘 제 딸이 부모님 저 안식구하고 아들 부모님 내류를 이렇게 초대해서 막 쓰는 위직을 함께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축복닷을 지켜주셔서 하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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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먹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얘들아 박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박수 아멘 아멘